무엇을 어디서 어떡해? 근데 신사옥 신사옥에서가 약간 너무 좁으니까 약간 신사옥 시혁님 방에서 막 이런 거 야 근데 신사옥이 진짜 좋았던 게 저희 퇴근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생각을 해봐 오히려 산보다 신사옥이 더 끔찍해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로비 담당하시는 분들 근데 여기서 리코너를 부른대 리코너를? 맞아 처음 뵀는데 안녕하세요? 쑤쑤쑤쑤쑤쑤 폭탄산? 올해 시절을 오 재밌겠다 오 재밌겠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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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상 한번 해야지 북한산 북한산 아니야 이거 신사옥에서 하면 신사옥 진짜 재밌는 거지 직원분들 있는 데서 오! 오! 신랑은 괜찮아 나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 아 신사옥 나 진짜 신사옥만 피하고 싶어 왜 왜 왜 그냥 별거 아닌데 버전의 감성이 있나 봐 나랑 나랑 계속 나랑해 나랑 가자 잠시 누나 신사옥